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가 갖는 타입 옵션과 컨버트 인덱스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옵션들은 그리드 컬럼의 인프 타입이 셀렉트이거나 혹은 오토 컴플리트이거나 혹은 체크 콤보박스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의 타입과 컨버트 인덱스 옵션을 사용하면 앞에 그리드뷰 컬럼들을 다운로드할 때 각 컬럼별로 밸류와 라벨 값 중 어떤 값을 다운로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뷰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때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하고 각 컬럼별로 라벨 혹은 밸류의 다운로드 여부는 타입과 컨버트 인덱스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입 옵션을 0으로 지정하면 밸류 값을 1로 지정하면 라벨 값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컨버트 인덱스는 이 설정과 반대되는 내용을 적용할 컬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되어 있고 데이터 리스트 1 데이터는 로컬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드뷰에는 3개의 컬럼이 있고 첫 번째 컬럼의 인풋 타입은 셀렉트이고 두 번째 컬럼은 오토컴플리트 그리고 마지막 컬럼은 체크콤보박스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각 컬럼을 클릭하면 셀렉트박스, 오토컴플리트 그리고 체크콤보박스 형태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타입은 1이고 컨버트 인덱스는 0, 2인 옵션으로 그리드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라벨 값을 다운로드하되 인덱스가 0 그리고 2인 컬럼은 밸류 값을 다운로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즉 인덱스가 0, 2인 컬럼은 밸류가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즉 인덱스가 1인 컬럼은 타입 옵션 설정에 따라 라벨 값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타입 값은 0 그리고 컨버트 인덱스 값은 2로 변경합니다. 밸류 값을 다운로드하되 인덱스가 2인 컬럼은 라벨 값을 다운로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하단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합니다. 지정한 대로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즉, 인덱스가 0, 1인 컬럼은 밸류 값이 2인 컬럼은 라벨 값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타입 옵션이 0임으로 밸류 값을 다운로드하되 인덱스가 2인 컬럼만 라벨 값을 다운로드한 것입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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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